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산림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양사랑숲 조성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아양산 일원의 무장의 나눔길 및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하는 문제는 현재 정읍사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시민들이 급촉하게 이유를 많이 오고 계시면서 그것을 도시숲을 장목을 시켜서 멀은 노인할 것 없이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확대를 계획을 하고 오늘 최종 최후의 연결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 무장의 나눔길을 시작으로 숲 체험전과 열매나무원 등을 조성하고 슬라이더와 피톤치드 샤워장, 달맞이 테마공원 등은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제공하고 야간 트레킹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양양국제공항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7월 1일부터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개인별로 중국 현지 여행사의 단체 관광객으로 신청하면 비자 없이 15일간 평창올림픽 경기관람은 물론 수도권 관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선방요건도 완화되면서 현재 3일인 관광상륙허가기간을 5일로 확대하고 3개국 이상 기항해야 하는 조건은 폐지했습니다 충남도 내 행정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 치안협의회가 교통사고 및 오토바이 절도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치안협의회는 오늘 도청에서 2017 치안협의회 정개회의를 열고 기관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도가 제안한 교통사고 저감 대책과 도경찰청이 제안한 오토바이 절도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는 1,800억 원을 투입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보급 등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10.58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경찰청은 오토바이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설치하면 절도는 물론 2차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요천과 풍촌천의 합류지점인 금지면 창산리에 인도교를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요천 백리길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요천에서 풍촌천 합류부에는 인도교가 없어 시민들이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원 도심을 흐르는 요천 우한지역으로 합류되는 지류화천 중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이번 인도교는 3억 5천만 원을 들여 목교 형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회 전북 귀농기촌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북도관, 시군 홍보관, 첨단 농기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90여개 기관이 참여해 알찬 정보 제공과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수 2만 명을 목표로 전북 도움 안에 특별한 귀농기촌 정책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관 운영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했습니다 또 박람회 참관을 희망하는 사전 접수자 약 4천 명에게는 전북 귀농기촌 가이드북과 소정의 농산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하고 대북 쌀 지원을 바라는 통일쌀 모내기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 회원 120여 명은 지난 15일 영암군 영덕교 하천부지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농민회 회원들은 논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이항기 3대를 동원해서 4시간 동안 모를 심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 추수 때 쌀을 수확해서 현물로 북한으로 보내거나 이를 수매에 마련한 1,500만 원을 통일기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